대동대 아토묵집 간지 않아? 응 내가 대동대 아토묵집 간지 20대니까 뭐 수업 듣던 뭐 반드타 먹자 맞지? 응 거기잖아 이 나이에 사회사 처벌 간다는 뜻은 보고 여자 보러 가겠다는 거 아니야? 수업들 맞지? 내가 온라인 하라고 거기 가려고 미쳤다고 미쳤다고 하노? 온라인 할 바야 응 온라인 할 바 뭐 하러 가는데? 니한테 뭐 안 간 게 낫지 않나? 응 응 그래 아예 아예 안 간 게 낫겠다 우터도 그만둬겠네 코로나 때문에 맞지? 아 온라인 수업은 니가 뭐로 가냐고 니가 좀 가겠나? 응 응 할 리 없나? 온라인 수업으로 거기 가게? 응 할 리 없